재난이 발생했습니다. 히타이트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행군해와 바빌론을 공격했습니다. 당신의 군사들은 강가에 있는 적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지금이 침입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. 히타이트 군대는 더 많은 약탈을 하기 위해 그 지역에 남아있습니다. 지역에서 적을 제거하고 히타이트 임시 진지를 불태우십시오. 히타이트 군대는 더 많은 기회입니다. 히타이트 군대는 더 많은 기회입니다. 히타이트 군대에 반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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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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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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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